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가로등 아래의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밤거리를 메웠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수산한 골목 어지간히 담력이 있지 않고서야 함부로 지나다니기 힘든 길이었다 올몰의 중앙 껌뽀거리는 가로등 아래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사내가 담배를 빨아들이자 담뱃불이 치직거리며 빨갛게 타올랐다 사내가 폐 깊숙한 곳까지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연기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다가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에 의해 산산이 흩어졌다 또각또각 정막을 깨는 것은 여인의 구둣발 소리였다 사내는 소리를 따라 여인을 휘끔 쳐다보더니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혀를 날렘거렸다 여인은 사내를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굳이 길을 돌아서 나가진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오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선 남자친구인 모양이었다 마치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듯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조급해 보이는 여인의 발걸음 담배를 빨아들이는 사내 여인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있던 무언가를 꺼냈다 시퍼런 빛을 내뿜는 칼이었다 예상치 못한 배의 소리의 논란 현수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어두컴컴한 방안 LED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내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모니터 안의 여인은 사내에게 무첨이도 살해당하고 있었다 현수는 보고 있던 영화를 정지시키고 바탕화면으로 나갔다 로코로부터 영상통화 신청이 오고 있었다 현수는 목구멍까지 삐져나온 욕을 억누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로코의 잘못은 아니었기에 그를 탓할 수는 없었다 현수가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사내의 얼굴이 비쳤다 얼굴에 절반을 가려서일까 그의 입술 옆에 박힌 작은 점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로코는 현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갑다는 듯 활짝 웃어 보였다 제우스 같이 게임하자 닉네임 로코 로맨스 코미디의 악자는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자주 쓰는 닉네임은 로코였다 그와는 오래전부터 같은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성격이나 취미도 잘 맞아 사적인 이야기도 제법 나누었지만 실제로 그를 만난 적은 없었다 실명도 모르고 나이도 몰랐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한두 살 타오를 또래라는 것과 그가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 외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기본적인 정보디 어떻게 보면 타인에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현수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실제 친구보다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미안 지금 영어 보는 중이라서 영어 무슨 영화 살인자의 법칙 어 그 영화 로코는 탄식을 뱉드다 하고 말을 길게 끌었다 게임이 시시할 때 그가 자주 보이던 행동이었다 그의 탄식을 들은 현수는 큰일 났다 싶었다 통화를 빨리 종료해야 했다 영화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그 영화 시시하던데 현수는 로코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 그는 게임이 재미없을 때 항상 돌발 행동을 해왔다 고의로 아군을 죽이거나 진로를 방해해서 팀의 승리를 방해하는 식으로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게임 외에 현수의 유일한 취미인 영화 감상 이 달콤한 낙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 원래라면 커다란 TV 화면으로 봤을 테지만 얼마 전부터 TV가 고장이나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영화는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살인을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의 살인자가 자신이 세운 규칙에 따라 차례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한 형사가 그를 뒤쫓는 줄거리였다 영화가 끝나자 어느새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게임을 한판하고 잠들기에는 적절한 시간이었다 현수는 마우스 휠을 드르륵 거리며 메신저의 친구 목록에서 로코를 찾았다 로코 마지막 접속 17분 전 에이 뭐야 나갔네 이럴 때면 로코의 연락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로코 쪽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눈치인 것 같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서로가 친구로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 그것이 서로에 대한 개인정보는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었다 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현수는 반사적으로 TV를 먼저 켰다 연쇄 사건 경찰은 제보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나운서로 추정되는 사내의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그렇지 TV는 망가져 있었다 TV를 새로 사야겠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으로 간단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현수는 자신이 직접 써야 하는 가전이나 전자기기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골라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는 그 과정이 설레고 기쁘기도 했다 TV를 볼 수 없으니 오늘도 내내 게임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한 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제 로코와 게임을 하지 못했으니 오늘은 같이 해야겠다 그가 들어오려면 한 시간은 더 지나야 했다 현수는 혼자 게임을 하며 로코를 기다렸다 아군과 호흡을 맞춰 적진에 파고 들고 적이 보이면 클립 탕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나간다 일련의 과정의 반복 요란하게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반가운 메일 소리였다 현수는 게임 화면을 내리며 메신저 창을 열었다 로코에게서 영상통화 신청이 왔다는 메시지였다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로코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로코 같이 게임하자 현수가 먼저 소리쳤다 하지만 이어지는 로코의 대답은 현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미안 나 다시 나가봐야 돼서 그래 현수는 내심 아쉬웠지만 그런 티를 내지는 않았다 오늘 같이 게임하자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으니까 로코는 할 말이 있는 것인지 입을 벙긋하고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이윽고 마음먹었다는 듯 침을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우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그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수는 로코의 말에 대답하기 위해 생각에 잠겼다 군대 가기 전부터 알고 지냈으니 아마 6년쯤인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만큼 로코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지나간 시간에 무언의 허탈감이 들었다 6년쯤 됐네 시간 참 빠르지? 로코도 현수와 같은 기분을 느낀 모양이었다 아마 소주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 잔 걸쳤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연락처라도 알고 지내면 어떨까? 한참 동안 시간을 끌다 어렵게 꺼낸 말 현수의 예상을 한참이나 벗어난 말이었다 로코의 연락처인은 분명 자신이 바라던 것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수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의문이 먼저 앞섰다 로코가 왜? 왜 갑자기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나 선을 지키던 녀석이 여러가지 생각이 현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로코에 대한 의심보다는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가 아닌 현실의 관계를 맺더라도 지금처럼 편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로코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랫동안 로코와 지낸 현수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싫은 것도 아니다 때로는 그가 실제 친구보다 더 친밀하게 느낀 적도 많았으니까 현수는 문득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안방에 불속발을 내디딘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연락처까지는 좀 그렇지 한참이나 대답을 업자로코는 현수의 눈치를 살피듯 말을 꺼냈다 현수는 부정하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거기에는 불편한 느낌을 지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로코는 씁쓸한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메시지로 내 연락처 남길게 내 키면 연락줘 맑은 메신저 알람 소리와 함께 로코의 연락처가 날아왔다 로코의 울적한 모습을 본 현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오래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인데 이까짓 게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불편했던 기분은 마음 깊숙한 밀어넣었다 현수는 적힌 연락처대로 문자를 보냈다 나 제우스야 라고 적은 짧은 문자였다 모니터 화면 너머로 작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문자 받았지? 그게 내 연락처야 받았어 고맙다 로코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입술 옆에 점이 그의 얼굴 근육을 따라 말려 올라갔다 일 때문에 이만 나가봐야 돼 문자로 연락할게 그래 영상이 꺼지고 로코는 접속을 끊어버렸다 오랜 친구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어린 시절 세반에 배정되어 새롭게 친구를 사귄 것 같은 설렘도 분명 있었지만 낯설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도 뒤엉켜 있었다 기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현수는 두루뭉술하게 뜬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겨 게임을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재미를 느끼지 못한 현수는 게임을 끄고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이르지만 내일을 대비해 잠을 자려는 생각이었다 현수는 머릿속에 복잡하게 떠오르는 상념들을 그대로 지켜봤다 점점 바깥에서 전해져 오는 감각에 묻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의식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묵직한 진동음이 현수의 의식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짜증이 밀려왔다 현수는 자신을 잠에서 깨운 근원을 찾아 몸을 일으켰다 책상에 놓인 핸드폰이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진동의 원인은 로코에게서 온 문자였다 나 조만간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갑작스러운 로코의 말에 현수는 잠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로코와 친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아무리 친하다지만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코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문득 현수는 깨달았다 친한 친구로 지낸 로코와의 관계는 온라인상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미안하지만 거절하자 그렇게 생각한 현수는 거절할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때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혼자 산다고 했지? XX동 XX빌라 열쇠는 우체통 아니라고 했었나? 현수의 머리털이 찝혀 썼다 게임 패드가 필요해서 로코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로코가 자신이 쓰던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열쇠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 확신은 없지만 현수는 로코의 문자에서 공포를 느꼈다 낯선 사내가 방에 발을 걸친 것을 넘어서 집주인의 동의도 없이 안방까지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불편하고 숨 막히는 느낌 현수가 아는 로코는 이전과 지금이 분명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사람임에도 분명히 달랐다 다시 한번의 진동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로코는 자신이 너무 지나쳤던 것을 알게 된 것일까? 문득 현수는 너무 서슴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힌 것을 후회했다 며칠이 흘렀다 메신저와 게임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로코와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면 주문한 TV가 올 것이다 여러 가전 매장을 돌며 고심 끝에 고른 물건이라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만 지루함을 참으면 된다 핸드폰이 부르른 몸을 떨었다 현수는 핸드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핸드폰이 아닌 일반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였다 늦은 시간대에 걸려온 전화인 만큼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닐 것이다 평소라면 굳이 받지 않았겠지만 약간의 심심함 탓이었을까? 현수는 전화를 받아들었다 여보세요? 제 옷은 야? 로코였다 착 가라앉고 목에 가래가 긴 듯 걸걸한 것이 꽤나 지쳐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숨을 활떡이는 것 같았다 오, 로코냐? 현수는 애써 한가운 척 대답했다 불편한 마음을 로코에겐 들키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며칠간 일부러 로코를 피해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다 제 옷은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소란스러운 잡음이 로코의 목소리와 섞여서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여러 소리가 뒤엉켜져 있었다 로코의 말을 들은 후 무슨 말이었는지 잠깐 생각해봐야 할 정도였다 로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급하게 됐다 너희 집에서 며칠만 지내게 해줘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하게 돼서 급하게 서울에서 지낼 곳이 필요해 나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되지? 잡음에 의해 드문드문 인식할 수 없는 단어들 갑작스러운 로코의 말에 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집안이 손님을 맞이할 상태도 아니었다는 건 둘째치고 낯선 누군가를 집에 받아들이는 게 내키지 않았다 미안한데 갑자기는 힘들 것 같다 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수학이 너머로 거친 바람 소리가 현수의 귀를 파고 들었다 로코도 급한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겠지 않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로코를 갑자기 집에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로코는 친한 친구다 이것만큼은 진심이다 수학이 너머의 로코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잡음은 더욱 크고 복잡해졌다 때때론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같았다 기분이 많이 상했나 웬슬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로코가 한참이나 대답이 없자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로코 로코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화가 많이 난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졌다 로코 여보세요 뭉툭한 가래떡이 뚝 끊어지듯이 통화가 끊어졌다 로코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화가 많이 난 것일까 설마 진짜로 찾아올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전히 신경은 로코에게 쏠려있었다 미안한 마음 불편한 감정 혹시나 진짜 집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현수는 한참이나 침대에서 뒤척였다 똑똑똑 일정하게 끊어지는 세 번의 노크 소리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수는 자기가 잠에 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누구세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심하게 잠겨 말이 나오질 않았다 아니 누가 자신을 짓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똑똑똑 다시 한 번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마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울렸다 제우스 나야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작은 쇳덩이가 서로 부딪히며 짤그랑하는 소리가 났다 드르르 이어 차가운 열쇠 구멍을 쑤시는 섬뜩한 소리 찰칵 문의 잠금이 풀렸다 설마 우체통에 열쇠를 두고 왔던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현수가 집안에 있다는 것이 그의 증거였다 열쇠가 있어야지만 집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문을 연 것일까 현수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와 반대로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쾅 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남자의 발소리 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보아하니 현수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현수는 온몸을 비틀며 움직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거대한 중력이 현수를 짓누른 것처럼 현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의 공포감 목이 잠겨 소리는 지를 수 없었다 성대에서 미약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온 것도 같았다 사내는 어느새 현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짙은 어둠이 그의 얼굴을 가려주고 있었지만 입술 옆에 두드러진 점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제우스, 나야 현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마침내 주문한 TV가 오늘 도착했다 기사는 능숙한 솜씨로 선을 연결하더니 채널을 돌려가며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끝나셨으면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서비스에는 만족하는지를 묻는 양식이었다 현수는 대충 후비며 좋은 방향으로 체크했다 애초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불만족한다고 체크할 수가 있을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TV를 점검하며 틀어놓았던 뉴스 화면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사는 어유쳐 나쁜놈하며 육을 내뱉었다 현수도 동의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흉악 살인범 경찰이 공개한 살인범은 매우 강한 인상을 가진 얼굴이었다 터질듯이 커다란 눈 날썽코 그리고 입술 옆에 작은 점 어쩌면 점더위야 사소한 것일 것이다 그의 커다란 눈에 비하면 분명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어쩐지 익숙해 보이는 작은 점 로코가 살인범이라고? 설마 현수는 핏이 구서 보였다 그런 기막힌 우연히 있을 리가 있나 오늘은 로코와 같이 게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코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음성사소함으로 메신저도 들어오지 않는다 며칠씩 로코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건 이전에도 있어 왔던 일이다 주기적으로 그려왔던 것으로 보아 로코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추측하고 있다 현수도 어릴 적 보안이 철저한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휴대폰과 같은 연락 매체를 전혀 쓸 수 없었으니 로코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 며칠만 더 있으면 먼저 자연스럽게 연락해 올 것이다 며칠이 지났을까? 로코가 없으니 게임도 재미가 없었다 현수는 영화를 보기 위해 TV를 틀었다 어떤 영화를 볼지 휴대폰을 뒤적이며 생각에 잠겨있을 때 흘러나오는 광고를 자르며 긴급속보를 알리는 뉴스가 나왔다 긴급속보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붙잡았던 연쇄살인범 K씨가 탈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경찰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연쇄살인범의 도주 소식이었다 뉴스는 빠르게 소식을 전하면서도 범인의 얼굴을 화면이 한쪽에 띄워놓았다 터질듯이 커다란 눈, 날썽코, 입술 옆에 박힌 두드라진 점 현수에겐 범인의 입술 옆에 박힌 점만이 보였다 에이, 말도 안 돼 현수는 코웃음치며 부정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그 가능성은 뱀처럼 떠리를 틀며 온몸을 조여왔다 똑똑똑 일정한 간격의 노크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어쩐지 들어본 것 같은 소리 현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똑똑똑 노크 소리는 다시 한번 이어졌다 현수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에 바짝 붙어 작은 렌즈를 통해 바깥을 내다봤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쓴 사내 그는 모니터 너머로 봐오던 노코가 분명했다 그는 현수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부쉈다 입술 옆에 박힌 두드라진 점이 말려 올라갔다 제우스, 나야 두 번째 이야기 원한 그거 알아? 장거리 종목 선수들인 그들은 탈의실에서 얘기를 시작했다 요번에 죽은 그놈 있잖아 그놈 한 선수가 그렇게 말하자 듣고 있던 모두들은 아아 그 1등이라며 말을 하였다 장거리 1등 그는 백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라고 불리던 이었다 하지만 최근 어떤 범죄자가 그의 다리를 총으로 쏴 다치게 했고 그 결과로 그는 왼쪽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였고 낙관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저번에 그 자살한 1등 2등이 복면을 쓰고 총을 쓴 거래 에이 설마 아니야 내가 저번에 봤는데 2등이 1등을 노려봤어 모두가 수군대며 얘기를 하였다 하지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2등이 탈의실로 들어오자 모두의 대화는 누군가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 마냥 멈추었다 2등은 그들을 잠깐 보다 샤워실로 들어갔고 다른 이들은 그런 2등을 뒤에서 까며 음모론을 내놓기에 바빴다 쉿 아까 얘기를 주도하던 선수가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말을 이어갔다 근데 요즘 기숙사에 1등 귀신이 나온다는데 2등이 어디 있냐며 찾아다닌데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며 모두가 2등을 욕하고 있었다 시발 2등은 욕을 하며 벽을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분명 2등은 1등을 싫어하였지만 그러한다 해서 그를 못 움직이게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1등하고 아예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흔히 말해 써니의 경쟁 상대였다 근데 그런 1등을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랬다는 놈 찾기만 해봐 죽일 거야 손을 부들거리며 2등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온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고 옥상으로 몰래 올라갔다 근데 그러고 보니 1등의 귀신이 기숙사에 다닌다지 하 귀식 웃으며 옥상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3등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씨 저놈 때문에 담배 못 끼겠네 복잡해진 머리를 대충 헤집고 2등은 난간으로 다가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 2등? 아 이젠 1등인가? 3등이 2등에게 말했다 닫혀라 난간을 세게 잡은 채 욕지거리를 내뱉는 2등을 보고 3등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중얼거리다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계속 있던 도중 덜컥 뒤에서 두터운 철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며 끼익 소리와 함께 누군가 옥상으로 들어왔다 뭐야 누구야 2등이 뒤를 돌아보자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탈석 주저앉았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1등은 2등과 3등을 바라보았다 2등은 그런 1등의 모습을 보며 도망가려는 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바닥을 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3등은 그런 2등을 보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너 왜 1등이 죽었는지 알아?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1등은 움직이지 않고 3등은 2등에게 다가왔다 참 재미있어 내가 2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내가 저놈을 죽인 줄만 알잖아 3등이 낄낄 웃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검은 마스크와 총을 꺼내들었다 대체 왜 1등은 말이야 내가 그런 줄 알고 매일 기숙사를 쳐 돌아다니는데 웃긴 건 저놈 아무것도 못 보고 매일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지 3등을 복면을 쓰고 총구를 2등에게 들이대었다 2등을 목이 쉴 정도의 비명을 질렀다 잘 가라 멍청한 놈들 3등이 방아쇠를 당기고 총알이 2등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3등은 크게 웃으며 자신이 1등이라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1등이 3등에게 달려들어 난간 밖으로 그를 밀쳐낸다 3등은 당황해 홍중의 총알을 발사했다 그렇게 3등은 바닥으로 추락하던 도종나무의 복부가 뚫렸다 세 번째 이야기 문의 턱걸이 한창 홈트레이닝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어 친구 중에 홈트레이닝으로 몸 좋게 만들고 해서 친구들이 다 집에서 운동하고 그랬어 그때 몸 좋은 친구가 인터넷에서 당시 만원 정도 하는 턱걸이 봉을 샀어 다들 아는 자기 방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그거야 그 당시에는 돈 없어서 헬스 못 가고 공 원이나 학교에서 철봉으로 운동하던 애들이 가격도 싸고 집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많이들 따라 샀었어 그 중에 나도 하나였지 처음 배달받고 뜯고 바로 설치하고 하니까 진짜 간편하고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공원에서 모기 물일도 없어지고 진짜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설치하고 한 한 달쯤 지나가니까 생겼어 내가 원래 꿈자리가 좀 사납고 당시에 악몽을 많이 꼬섰어 해결책이랍시고 그 악몽 꿈 일기를 적기도 했는데 별로 나아지질 않았었어 난 크게 신경 안 쓰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았지 근데 당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잖아 우리 집은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있어서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왔었어 특히 잘 때는 안 열어 놓을 수가 없었지 턱걸이 봉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잠이 드는데 그날따라 뭔가 씩씩하고 소리가 났어 난 악몽이란 꿈도 많이 꾸니까 또 뭔가 꿈속인가 하면서 기몽사몽 하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 그냥 내 방 천장이었어 근데 자꾸 씩씩하고 바람소리 같은 게 들리니까 멍한 상태로 에어컨 바람을 강으로 틀어 놓은 줄 알았어 에어컨을 가끔 동생이 나와서 새벽에 바람새기 강으로 몰래 바꿔 놓는 경우가 있었거든 이번에도 동생이 몰래 바꿨나 하고 그냥 잠들렸는데 씩씩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잠이 안 드는 거야 평소에는 에어컨 소리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상하고 자꾸 신경 쓰여서 에어컨 바람새기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일어서라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 벼위가 눌렸다는 걸 알았어 근데 눈도 떠져 있고 소리도 들리고 아까까지 잘 뒤척거렸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니까 식은땀이 났어 그러면서 정신이 또렷해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신경이 자꾸 갔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내 방 문 쪽을 눈만 간신히 움직여서 보는데 턱걸이의 까만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 자세가 딱 스모 자세로 턱걸이 잡고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를 앞 뒤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어 머리카락이 진짜 길어서 방 문턱에 머리카락이 자꾸 씩씩 하면서 긁어대던 거였어 그 까만 여자가 매달려서 머리를 앞뒤로 미친 듯이 흔들어 대다가 갑자기 존나 웃더라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서 머리를 더 흔드는데 그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서 뚝뚝 흐르고 있었어 눈을 떼고 싶은데 이제 눈도 안 움직였어 그 상태로 난 벌벌벌 떨면서 계속 그 까만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그거 알지? 사람도 누가 계속 쳐다보면 뭔가 느낌이 묘해서 뒤돌아보는 거 그 까만 여자가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뚝 하면서 웃음이랑 흔들거리는 걸 멈췄어 그때 진짜 여자가 웃을 때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흘렀어 그러면서 진짜 공포 영화처럼 그 까만 여자가 자세는 그대로인 채로 고개만 뒤로 천천히 돌렸어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난 가위에서 깨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데 안 움직였어 눈이라도 감으려는데 안 감기더라 그 까만 여자랑 나랑 눈이 딱 맞추니까 나본다 나본다 라고 존나 좋아하면서 찢어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까보다 더하게 앞뒤로 흔들어대는데 난 이미 눈물 존나 흘리면서 계속 그 여자 눈 마주보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턱걸이가 존나 빠질 것처럼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리고 직감적으로 저 턱걸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존나 들었어 속으로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라 하면서 소리를 존나 지르려는데 이내 툭 하고 떨어지는데 여자가 땅에 툭 떨어지자마자 존나 내 발로 웃으면서 파바바박 하면서 내 쪽으로 기어왔어 그리고 그거 보자마자 정신 잃고 기절했어 누가 깨워서 보니까 엄마가 나를 깨웠어 근데 주변이 땀으로 다 젖고 나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자는데 팬티가 다 젖었더라 엄마가 나 오줌 싼 줄 알고 등작 존나 때렸어 그리고 방문턱 보니까 턱걸이 안 보이길래 엄마한테 턱걸이 어디 갔냐니까 떨어져서 옆에 세워뒀다고 했어 나는 바로 우깁고 턱걸이 가지고 나가서 철 모아두는 곳에 깊숙이 처박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에 가서 그 뒤로 방문해 거는 턱걸이 안사 네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괴담 이 얘기는 국어 선생님께 들은 괴담으로써 기억이 잘 안 나 여러 각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국어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이야기로 귀가 추적추적 내린 날에 들려주셨던 이야기이다 선생님께서는 기숙사에 사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는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방을 옮겨다니면서 자는 학생이 있었다 소문으로는 귀신을 볼 수 있고 한 방에 이틀 이상 자면 계속 가위가 눌려 가위를 피하려고 방을 옮겨다닌다 했는데 선생님은 여러 일을 겪으셔서 딱히 그런 것들에는 무섭지 않으셨다 한다 그래서 귀신 보는 학생 통칭 A가 선생님의 방에 오는 걸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A가 방에 온 날은 여러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A는 선생님 방이 너무나 재미있었다며 위험을 감수할 테니 하루만 더 져도 되냐 물었고 선생님은 알았다고 하신 후 수업을 듣고 밤쯤에 방으로 오셨다 선생님은 기숙사로 들어가 어제와 같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며 놀았고 잘 때쯤 되어 선생님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주무셨다 선생님의 눈이 번쩍 대이셨다 시간은 새벽 2시 평소에는 일어날 시간조차 아니며 다시 눈을 감고 자야 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 전 자신의 옆 침대 A가 있는 것을 보고 주무셨다 A 어제 우리 방에서 잤지? 아침에 없던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냐? 무슨 소리야? 나 어제 12시에 애들 잔다길래 옆방에 가서 잤는데 선생님이 들었던 소리는 황당했다 A는 어젯밤 12시에 옆방에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 선생님이 침대에서 본 사람은 A가 맞았다 왜냐면 A는 시름 선수처럼 체격이 있는 큰 학생이었고 그런 학생은 A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선생님은 내가 어제 잘 못 봤겠지 하시고 수업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날 밤 번쩍도 눈이 뜨였고 시간은 2시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미가위가 눌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저쪽 창문에선 하얀 옷의 여자가 있었다 선생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그 상태로 실눈을 뜨고 그 여자를 지켜보았다 그 여자는 마치 A를 쳤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있었고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고 시간이 지난 후 어느새 잠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며칠간 이어지며 선생님 눈메이트들은 모두 그 여자를 봤다며 말을 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술렁일 즈음 그 밤에 선생님은 공포스러운 일을 겪으셨다 그 여자는 선생님의 손목을 꽉 잡았고 선생님은 공포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다음날 선생님이 깨보니 손목에는 손자국이 퍼럭해 남아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A가 나타나 그 방에서 한 번 더 자겠다고 했다 그날 밤 선생님과 다른 룸메이트들은 불안한 반 안심반으로 잠을 청하였고 A가 다녀간 이후로 그 귀신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A는 그로부터 얼마 안가 자퇴신청을 했고 A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택시 기사 난 평소 외할머니랑 엄청 친하고 교류도 많은 편이야 시간 날 때마다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피크닉도 하고 자기 딸이 누나 엄마보다 외손녀인 날 더 아끼고 좋아해 주셨어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도 나에게 특별히 애정을 주셨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해서 더 열심히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오늘 이야기도 할머니랑 피크닉 갔다가 겪었던 일인데 작년 봄이어서 너무 바빠서 꽃놀이 끝물지음에서야 시간이 나서 오전 중에 할머니 손잡고 인천대공원에 놀러갔지 도시락도 먹고 군것질도 하고 도란도란 한 바퀴 돌고 나서 할머니 댁에 모셔다드리려고 같이 택시를 탄 거야 할머니는 뒷좌석에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유독 말씀이 많으시더라고 난 이미 할머니와의 속삽부 같은 대화로 심신이 좀 지쳐 있었는데 할머니는 수다스러운 그 택시 아저씨가 마음에 드셨던가 봐 할머니가 손녀랑 보내는 간만의 시간이 즐거웠는지 택시 아저씨한테 신나게 내 자랑을 하시더라고 칭찬에 좀 약한 편이라 민망하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내 허벅지에 손을 턱 올리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기특하다고 칭찬하는데 진짜 식겁했어 심지어 할머니도 있는데 말이야 너무 노골적으로 허벅지를 만지니까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머니는 눈치 못챈 것 같았고 그래도 금방 손 떼고 운전하는데 중간중간 대화하면서 내 쪽을 세욱 보는 게 눈빛이 세한 거야 아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 앞까지 가기엔 꺼림칙했지 난 그래서 거리 좀 두고 내리자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왕 탄거 집 앞까지 가자고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입구까지 갔어 돈까지는 알려주기 싫어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내려서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갔다가 난 다른 택시를 탈 생각이었지 그런데 말 쾌활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울 할머니 그 택시 기사가 친절하니 그것 타고 그대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죽어도 타기 싫은데 너 타고 가는 거 안 보면 나도 집 안 간다고 고집 부리셔서 한참을 신랑이 한 거 같아 그래서 할머니 먼저 가면 나도 이거 탈게 하는 거로 합의하고 할머니가 시야에서 없었을 때까지 기다렸지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 말했어 죄송한데 전 근처 볼일 있어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 근데 그 근처 어디 가냐 볼일이 뭐냐 하고 와도 캐묻길래 어디 간다 그러면 타고 가라 할 거 같아서 그냥 담배 피우러 갈 건데 이 아파트 근처에선 들킬 수 있어서 좀 걸어가서 킬 거라고 핑계댔지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런 거라면 지도 마침 한 대 피우고 싶었다며 같이 가서 피고 가자고 했어 담배 피우러 가는 건 돈 안 받겠다면서 아파트 입구에 차 세워둔 채로 나와서 내 앞을 막고 계속 실랑이를 했어 입구에 들어와야 되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 쳐도 태연하게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이 탄 다음에 집이랑 다른 방향을 말했는데 아까 할머니랑 이 대화로 내 집이 어딘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거짓말하는 거냐고 쓰응 얘기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이사 가기 전이랑 헷갈렸다고 둘러댔어 어쩔 수 없이 타긴 했지만 중간에 담배 피우러 갈 때 도망갈 생각으로 긴장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걸 눈치챘는지 진짜 아무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는 공터에 차 세우더라 도망가더라도 도움 청할 곳이 없었고 구두를 신은 상태로 떠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 섣부르게 도망가다간 뭔 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순순히 담배를 피우고 차에 탔어 차에 탄 뒤로 그 택시기사는 옷 구경 다녀와서 그런지 향긋한 냄새 난다던가 담배 피우는데도 체형이 좋은가 보다라든지 결혼했냐 결혼했어도 요즘 애인 같은 건 잊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불쾌한 대화를 이끌어 가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잠자리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지 않냐 하느니 내 거기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데 손님 가슴 사이즈랑 만나면 딱이겠다느니 이것도 남들 보는데 공개적으로 쓰는 거라 생략한 게 많은데 진짜 성적이고 더러운 이야기를 막 꺼내더라고 무서운 와중에도 내가 너무 화나서 극단 소리 그만하라고 버럭했는데 진짜 능구렁이처럼 슬슬 기어 댕기는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 할머니 집이랑 울집은 차로 20분 거리인데 삥삥 돌면서 1시간 30분을 그러고 시달렸어 길 제대로 들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실수했다거나 이쪽은 안 다녀봐서 몰랐다거나 변명하면서 계속 성희롱하더라 너무 화나고 무서웠어 가까스로 대충 집 근처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길 건너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아직도 안 가고 창 밖으로 고개 빼고는 날 많이 보는 거야 그걸 눈치채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집을 지나쳐서 다른 큰길 쪽으로 꺾어 들어갔지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더니 내가 꺾어 들어온 길 쪽으로 좌회전 하더라고 와 이거 진짜 뭔 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쳐들어가기 힘든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무 건물이나 올라갔어 단숨에 3층까지 뛰어 올라가서는 건물 계단에 큰 유리창 밖으로 슬쩍 바라보는데 그 택시 기사가 차는 어디다 세워놨는지 내가 들어왔던 골목을 한참 돌아다니더라고 다른 건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재빨리 뛰어나가서 그대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2시간 정도를 멀리 빙 돌고 난 뒤에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 귀신도 많이 봤고 알 수 없는 경험도 많이 했지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